스마트 스위치에 일반 스위치를 연결해서 3로 스위치처럼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스위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날도입니다 오늘은 재미스마트의 신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와이파이 메터 스위치고요 3로 스위치 구성이 가능한 스위치입니다 1채널과 2채널 두 가지 타입이 있고요 스위치 커버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아쉽게도 따로 준비는 못했습니다 LED 조명은 1채널당 300와트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박스에는 메터코드가 있고요 설명서에도 메터코드가 적혀 있습니다 먼저 1채널 스위치입니다 요즘 이런 식으로 평평한 디자인이 유행인가봐요 스위치 누르는 느낌은 재미스마트 특유의 마우스 클릭하는 느낌이 나고요 스위치 뒷면에도 메터코드가 있습니다 2구는 이렇게 생겼고요 스위치의 버튼이 이렇게 큰 게 외형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스위치 위쪽에 S1하고 S2 단자를 이용해서 3로 스위치처럼 구성도 가능합니다 스위치 커버를 분리하면 이렇게 생겼고요 스위치 사이즈는 이미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스위치를 제가 처음 봤을 때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던 게 일반 스위치랑 같이 조합을 해서 3로 스위치처럼 사용을 해보는 거였는데요 푸시 타입 스위치랑 로커 타입 스위치를 모두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설명서에 따르면 3로 스위치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서브 스위치의 L1과 메인 스위치의 S1을 연결하거나 서브 스위치의 L2와 메인 스위치의 S2를 연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동 원리는 서브 스위치를 눌러서 S1이나 S2로 전압이 인가되면 메인 스위치가 신호를 감지하고 내부적으로 릴레이를 제어해서 L1이나 L2 회로에 전류가 흐르게 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일단 1구 스위치는 스마트 싱스에 연결을 해보고요 2구 스위치는 애플 홈킷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메터 제품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메터 컨트롤러가 필요하죠 각 플랫폼별로 지원하는 메터 컨트롤러가 다른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화면하고 오른쪽 상단에 영상을 나중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결선을 하고 전원을 넣으면 스마트 싱스에 자동으로 스위치가 이렇게 떴죠 여기서 자동으로 기기가 뜨지 않으면 수동으로 그냥 기기 축을 해주면 되고요 메터 코드를 스캔하면 이렇게 쉽게 연결이 됩니다 앱이랑 스위치에서 정상적으로 모두 작동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푸시 스위치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일반 푸시 스위치의 L1은 S1에 연결해주고 라이브선은 재미스마트 스위치와 같은 차단기에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스위치를 눌러보면 앱에서 스위치가 켜졌다가 바로 꺼졌죠 푸시 스위치는 누르고 있을 때만 전류가 흘러서 그런데 IoT 스위치 모듈들은 이런 푸시 스위치도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스위치는 푸시 타입은 지원이 안 되네요 자 그래서 이 스위치를 3로 스위치처럼 활용하려면 이런 로커 타입의 스위치를 사용해야 됩니다 결선은 동일하게 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연결하면 일반 스위치를 제어해도 반영이 되고 재미스마트 스위치를 제어해도 반영이 되고 그리고 앱으로도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음성으로도 되겠죠 자 이제 2채널 스위치를 애플 홈킷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명은 1채널에만 연결을 할 거고요 애플 홈킷에서 기기 추가를 누르고 메터 코드를 스캔하면 이렇게 스위치가 연결이 됩니다 연결된 스위치를 테스트해보면 조명을 연결한 채널도 정상 작동을 하고 조명을 연결하지 않은 채널도 제어가 잘 됩니다 자 이제 2채널 로커 타입의 일반 스위치를 연결해 볼게요 자 L1은 S1에 L2는 S2에 연결해줬습니다 자 조명을 연결하지 않은 채널도 3로 스위치처럼 앱이나 재미스마트 스위치 그리고 일반 스위치로 모두 작동을 하고요 조명을 연결한 채널도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설명서에 적혀 있었던 결선대로 연결을 해봤는데요 조명이 연결된 재미스마트 스위치의 S1 단자랑 3로 스위치처럼 사용할 재미스마트의 서브 스위치의 L1을 연결했습니다 자 오른쪽 위에 스위치를 누르거나 왼쪽 스위치를 누르면 조명이 켜지거나 꺼지겠죠 자 이게 물리적으로는 아주 잘 작동하는데 앱에서는 상태 반영이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메인 스위치를 앱으로 제어하면 3로 스위치의 포지션이 반대가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그러니까 서브 스위치의 상태랑 실제 조명의 상태가 안 맞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조명의 상태를 확인하려면 조명을 연결한 메인 스위치의 상태를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음성명령도 마찬가지로 메인 스위치를 제어하는 게 좋겠죠 예전에는 스마트싱스에서 스위치 상태 동기화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지원이 안 돼서 매우 아쉽습니다 자 가격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1채널이 28,000원 2채널이 3만 1,300원이고요 프레임은 2구가 14,500원 3구가 17,400원 4구가 19,900원이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 재미스마트의 신제품인 와이파이 메터 3로 스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이 스위치는 나눔을 할 건데요 이벤트에 참여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